Q. 잠깐만!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나와라는데 나와! 나와라 그랬어요 시술 준비, 하지마! 시술 준비! 스타러스 스타러스 고! 공포방송 넘버1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자 여러분들 오늘 온 곳은 여기 알죠? 그 엄마를 찾던 꼬마 귀신과 실제로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이런 허름한 곳에 전기가 들어와서 노숙자가 살고 있던 바로 그곳을 오늘 명절 이후 첫 방송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1층에도 아직까지도 이런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1층은 일단 패스하고 2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은 좀 이따가 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거야 2층 왼쪽에 저기 맨 끝에 밤 노숙자가 머물렀던 곳 이런 곳에 전기가 들어올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실합니다 뭔가 있는듯 뭔가 있는듯 뭔가 있는듯 내 눈에 들어오던 곳은 어디로 가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계속 오고 가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봐 들어와봐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뭐해? 뭐하냐고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번 들어가볼까? 응 너 거기.. 시술 준비 씻을 준비 쓰셔야 준비 거기 있구나 잠깐만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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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뭐야? 뭐하는건데 지금 소리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소리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너하고 장난치고 너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다 말하는데..나와 말하는데 나와 나와라 그랬어 나와라 방금 너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와라 나와라 힝힝 어? 저기요.. 뭐가 들어가지.. 저기요.. 문에서 떨어져 문에서 떨어져 문에서 떨어져 떨어져 떨어.. 옳지 혹시 나 좀 들어가도 돼? 나 좀 들어가도 돼? 어? 들어가서.. 대화 납시다 들어가도 되겠어? 좀 들어가도 되겠어? 뭘 해꽂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뭔 얘기만 듣고 싶은 게 여기 원래 계시던 분이 아니구나 좀 들어가도 되겠어? 큰일이 그냥 들어가게라 전화시지 마시오 왜 오락에 넣고 나가보여? 오락에 넣고 나가.. 오락에 넣고 나가보여 누가 내 마음을 알갔냐.. 아저씨요? 누가 내 마음을 알갔냐.. 밖에 있지 말고 하나 들어오시오 밖에 들어오지 말고.. 안에 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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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 여기 있을게요 더 이상 갈게요 더 이상.. 조용히 있을까라 아무튼 뭐.. 계속.. 여기 있을거냐고? 그냥 꺼져? 뭐 꺼져? 내가 말했지라 내가 여기 살러 왔어? 여기 내가 살러 왔냐고 소리 집중 기운이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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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만 그냥 꺼지란 말은 뭐때문에 꺼지란 말이오? 여기 아저씨가 계실 곳이라서 그래요 지금 좀만 더 크게 머물 곳이 없다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머물 곳이 없다 아저씨가 말씀을 마하... 아저씨가 말씀을 마하... 아저씨가 말씀을 마하... 누구 말하는...? 잠깐만... 누구 말하는 거야? 누구야? 뭐라고? 뭐야? 누구야? 아저씨..누구요? 누구야? 누구야? 뭐야..? 여기있어!! 또치즈니스 죄송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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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붙지마. 나한테 붙지마. 붙지마. 아저씨요. 아저씨요. 아니면 누구요. 나한테 붙지마. 아저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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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아기! 아..잠깐만.. 거침없이 가는거야.. 방금 뭐라고? 2층! 들은 사람! 나 분명히 그랬어 나는 분명히 그랬어 자 왔어 어딨어? 뭐야? 기운 안 느껴지는데? 뭐야 이거? 기운 안 느껴진네 분명히 나는 2층이라고 그러는데 위층은 옥상인데? 위층은 옥상이라고.. 2층! 위층! 그렇지! 내가 잘못 들었을 수 있어 2층! 위층! 위층! 위층이 없어서 뭐지? 뭔데? 큰 말이 와봤지만 이거 뭔데? 이거 뭐야? 아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이 코리는 2층이지만 시청자분들이 위층일수도 있다라는 그 말에 허겁지겁 올라왔지만 특별한 어떠한 기운을 감지하지는 못했어 하나가 아니라 어떤 아저씨 망자의 목소리도 들렸고 어떤 여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